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NC소프트 둘 중에 뭐 당연히 둘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재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더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잡아볼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요목조목 좀 따져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한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저도 좀 파이팅이 나고 좀 어떤 종목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항상 보시면서 좀 선 댓글 후 감상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그나마 좀 눈으로 숫자로 놓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 좀 정확한 수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고팔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대형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고팔고 라기보다도 좀 밑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나는 이거를 비중을 추가해서 좀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시지 굳이 이걸로 막 사고팔고 하면서 막 이걸로 뭐 단타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랑 엔시소프트에 대해서 좀 남아있는 이슈라든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 위에 계신 분들이나 좀 밑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가 좀 단기로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자 우리의 약속은 단기로는 무조건 무조건 좀 카카오 뱅크 상장까지는 아이고 자 카카오 상장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기로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46만원에 계시든 뭐 44만원에 계시든 뭐 35만원에 계시든 뭐 30만원에 계시든 무조건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좀 상생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이나 뭐 게임즈에 뭐 상장했을 당시에도 42만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카카오뱅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 아직도 뱅크가 상장을 안 했는데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했을 당시에 아마 카카오 주가 자체는 50만원 위까지 올라가 있고 이제 50만원 위에서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대형주들이 좀 빨리 가고 잘 가고 있는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좀 더 6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뭐 위에 계시든 밑에 계시든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갈 종목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자 지금 카카오톡 이용을 해서 확보한 이 카카오톡 이용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데이터베이스 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카카오 내에서 수익 모델 확대에 좀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고 라든지 카카오 광고 그 다음에 뭐 페이 그 다음에 뭐 은행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거 카카오 관련 무조건 카카오를 뭐 쓰다 보면은 자 웹툰 잠시만요 그리고 게임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카카오 만에 좀 데이터베이스 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페이 은행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그 다음에 뭐 웹툰 카카오 게임 이런것들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서 좀 매출 상승 이랑 매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좀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처럼 좀 이슈라든지 좀 성장 그리고 좀 모멘텀 자체가 다 삼박자가 살아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자 이렇게 뭐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실리콘 웍스 라든지 그리고 아이고 자 그리고 뭐 하는 시스템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수익적인 부분 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만도 만도 나 뭐 fst 그리고 좀 이런 것들 좀 아직까지도 카카오 처럼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 아직 좀 모멘텀 이랑 이슈라 아직까지도 못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밑에서 깔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좀 찰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좀 크게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밑바닥에서 좀 깔려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셔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창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우리가 좀 단기로 치고 빠질 거는 여러분들이 좀 치고 빠지는게 좋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네오 위즈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던 부분 자 좀 말씀을 드리면 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3월 달은 뭐 이런 종목이 없는게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크게 올랐다가 좀 크게 빠지고 밑바닥에서 좀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종목들 근데 대신에 재무제표가 굉장히 괜찮아야 되는 좀 20% 뭐 18%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게임주들이 좀 이렇게 깔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네오 위즈라든지 여러분들 뭐 넷마블 이런것들 좀 여러분들이 좀 밑에서 깔려 있을 때 좀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깔려 있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빠르게 찾아 나가느냐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밑에 깔려 있는 종목들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끌고 갈 거 충분히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거 끌고 가고 농구 바이어 처럼 먹고 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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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 하는 것은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lg 헬로우 비전이랑 같이 묶어서 좀 디즈니 ott 이렇게 같이 묶이는 종목들을 내가 lg 헬로우 비전만 추천을 해드렸다 라고 해도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lg 헬로우 비전 그러면은 디즈니 같이 sm라이프 디자인 이것도 같이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계 연계 연계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성 이런 선 성장세 자체를 놓고 본다 라고 하면은 좀 연평균 70% 이상씩 성장이 굉장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2022 년도에는 1조 원 없는 좀 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 치기는 해요 일단 계산을 돌려 봤을 때 예상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1조 원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좀 어마어마한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팔 필요가 있나 이거는 우리 다음 좀 세대를 위해서 좀 물려 줄 만한 그런 종목이 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 이런거는 뭐 실적 자체가 그냥 깡패처럼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순 이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 이익이 얼마나 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nc 소프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액 이라든지 영업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30% 이상씩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이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 nc 에서 만드는 이 게임 자체들이 되게 좀 흑행을 많이 해요 뭐 리니지라든지 뭐 불소 그 다음에 아이온 주변에 좀 아이온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재밌어서 미치겠대요 뭐 재밌나 보죠 자 일단은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nc 소프트를 또 이렇게 해드리면은 자 일단은 뭐 신규 게임 잇따라 출시 예정이다 라는 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고 국내외에서도 좀 시장 점유율 자체도 그리고 점유 늘려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최근에 100만 6천원 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 왜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1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예상 수치긴 하지만 너무나도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때 실적에 맞춰서 한번 더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3분기 때 보다는 좀 안좋았긴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랑 좀 어느정도는 조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mc 소프트 가 1월 달에 이제 대만 대만 쪽에 리니지 2m 모바일이죠 리니지 2 모바일이 좀 대만 이랑 일본 이렇게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드 앤 소울 2 이것도 뭐 출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ip 에 좀 다변화에 좀 성공하는 좀 내가 성장 사이클 초입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올해 뭐 신작 내 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 계속 분기마다 뭔가 신작이 하나씩 계속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기마다 뭔가 빵빵 터질 수 있는 좀 모멘텀 자체 매출적인 자체를 좀 살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가 게임으로 굉장히 핫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에요 게임으로 핫한 것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대만 중국이 아시아 쪽에서도 당연히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좀 좀 게임 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냥 뭐 세계 선두권 뭐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분야기 때문에 좀 그런거를 당연히 좀 누군가는 좀 외국에서도 당연히 궁금해 하면서 재미있게 할 것 같아서 좀 매출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nc 를 잡겠다 나는 nc 를 잡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오일선 밑에 빠졌을 때마다 조금 천천히 모아 가시다가 좀 111만원 111만원 1만원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2월 5일 실적이 좀 얼마나 잘 나오고 분명히 잘 나오긴 할 거예요 잘 나오긴 할 건데 이게 얼마나 주가의 반영이 되느냐 좀 이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nc 소프트가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카카오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 너무나도 많아요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게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뭐 게임 뿐만이 아니라 웹툰 모빌리티 은행 페이 광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좀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를 좀 선택을 할 거고 나는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오일선 밑에서 좀 잡아 가시는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 전자가 조금 뭐 오늘 오전에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오전 차량이 여러분들 자 오늘 뭐 179,000원 이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좀 lg 전자가 굉장히 조금 핵심적이었던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항상 이 핸드폰 자 핸드폰 너무 핸드폰은 좀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까지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른 lg 전자 뭐 세탁기 뭐 tv 뭐 스타일러 이런걸로 돈 번거를 좀 스마트폰으로 좀 까먹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lg 에서 스마트폰에는 이제는 좀 손을 뗄 거다 라고 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만약에 좀 탈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2배는 갈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전장이 좀 전장 자체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나리오를 그룹이 좀 개편이 되고 있는 좀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간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lg 회장이 뭐 예전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 뭐 인터뷰 하는거 뭐 그때 봤는데 좀 재벌 총수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찾아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멋있더라구요 그냥 마인드가 lg 가 와 거기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lg 가 좀 더 더 갔으면 좋겠다 싶은 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좀 이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된 이상 분명히 그룹 개편 자체도 한번 좀 뒤집어 얻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라고 보면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좀 보면은 요목조목 이슈 자체들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뭐 바이든 시대로 좀 돌아왔기 때문에 좀 중국이랑 이제 미국 미국에 대해서 좀 적대적 대립 자체가 조금 다시 가시화 되면서 뭐 여러분들 뭐 히토류 관련해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모멘텀 자체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트럼프의 반란 혹은 대역전극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이런것도 안전장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리스크 관리로 좀 안전장치로 좀 깔고 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는 뭐 그런 거를 좀 보지는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바이든이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트럼프가 이제는 뒤집고 뭐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없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리스크 관리로 깔고 가고 싶다 하시면 깔고 가시는 거고 저는 뭐 굳이 좀 추천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 자체에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잡아 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것들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뭐 장 막판에 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좀 sl 자동차 관련 이것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영상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굳이 안 틀어도 여기서 sl 어제 영상에 여러분들 sl 좀 이렇게 봐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 잖아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자동차 관련으로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관련 무조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영상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하셨다고 하면 에 뭐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날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항상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오롱 플라스틱 도 같이 좀 자동차 부품 쪽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매출액 이라든지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 2분기 때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안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 또 그냥 평이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냥 뭐 시원섭섭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도 낮지만 일단은 이거는 같이 전기차 부품 쪽에 같이 묶일 수 있다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라기 보다 도 일단 에너지 효율성이 전기가 전기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차체를 경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쪽을 위해서라도 조금 차체를 가볍게 해서 뭐 주행거리를 확대를 좀 넓힌 늘린다 든지 확대를 시킨다 든지 아니면은 연료 효율성 에서도 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크고 뚱뚱하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뭐 줄넘기 하나 하는데도 힘들고 근데 몸이 가볍고 이렇게 날샌돌이처럼 하면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더 오래 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경량화에 있어서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지금 당장에 대형 주들이 워낙 탄력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는 중소용 주 좀 매수하기가 좀 꺼려 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매수가 를 안정적으로 잘 잡는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수익적인 부분도 이렇게 섭섭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 가지고 좀 수익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챙기시는 게 요번 시장에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항상 선 댓글 후 감상 이거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